음악 전일특징주입니다. 어제 시장에서 특징적으로 움직였던 종목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어제도 5천억 매도했어요. 그러면서 최근 한 달 동안에 12조 2천억 순매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매도한 것은 제 기억에도 흔치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가장 많이 매매한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 일단 매도에 삼성전자로 집중되었던 것들이 조금 완화가 되고 SK하이닉스가 제일 위에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지금 945억의 순매도가 있었고요. 삼성전자는 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248억만 팔았어요. 뭔가 좀 이제 하루만 가지고 보기는 어렵지만 시장의 시가총액 가장 컸던 삼성전자에 대한 매물이 대체로 다 나온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밖의 코덱스 200이나 LG화학 그리고 LG생활건강 이런 종목들 매도가 있었습니다. 매수는 어제 여러분 장중에도 보셨겠지만 아모레퍼스픽이 제일 많았어요. 다만 이제 한 175억 정도 순매수가 있었고요. 삼성 SDI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 한진칼 이런 종목들이 순매수 사항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기관 투자가들이 어제 삼성전자를 많이 팔았습니다. 삼성전자 어제 기관 투자가들이 2660억의 순매도가 있었고요. 그 밖에는 대체로 ETF 쪽이 있는데 SK하이닉스가 어제 양쪽으로 매도 공격을 받은 그런 상황이 됐고요. 매수한 것은 LG생활건강과 코덱스 200, NC소프트 호텔실라 그랬습니다. 요즘에는 웬만하면 다 ETF를 통해서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새롭게 나타나는 현상 또 지금은 일반화된 현상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어제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키움증권의 수익률 상위 고객분들의 주요 매매 종목들을 한번 좀 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퍼스픽. 아모레퍼스픽이 제일 위에 왔어요. 243억의 순매수가 기록되어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에 대한 기대도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가 되겠죠. 170억, 셀트리온 헬스케어 160억, 한진칼 84억, KMW가 58억 이렇게 매수가 찍혀 있는데요. 대체로 이런 종목들은 기술적인 매매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먼저 아모레퍼스픽부터 하나 좀 볼까요? 아모레퍼스픽 차트입니다. 어제 윗고리를 크게 달았어요. 지금 뭐 아모레퍼스픽이 특별히 올라갈 만한 그런 여건은 아니죠. 지금 뭐 중국 쪽으로 지금 수출이 한 20% 정도 늘어났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오긴 하는데 그게 이제 과연 이런 화장품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삼성바이오로직 120일 깨고 나니까 아무래도 기술적인 매매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여기도 뭐 일단 추세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들이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한진칼 아 고생스럽겠어요. 원이치 했습니다. 원이치. 원이치. 삼자연합이 뭐 경영에는 참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지금 경영권 분쟁 때문에 올라갔었는데 한쪽에서 발을 빼면은 이것도 뭐 말짱 도루묵이 되겠죠. 자 그리고 KMW도 올라왔는데 KMW도 최근에 보면 이제 기술적인 포인트에서 매매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어제 각 시장에서 거래가 많았던 종목들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육아주권 시장 코스피데요. 계속해서 삼성전자가 제일 위에 있었는데 코덱스200 선물이 제일 위로 올라갔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두 번째 있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어제 뭐 외국인 기관에 공격을 많이 받았으니까 올라와 있겠고 진원생명과학이 좋았어요. 진원생명과학 거래대금으로 지금 상위권이 있습니다. 뭐 주가는 7500원짜리지만 그렇게 돼 있고 LG화학과 삼성의 SDI 이런 종목들도 여전히 시장의 관심권 내에 들어와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코스닥 쪽에서는 여전히 시젠 시젠이 제일 위에 있습니다. 지금 뭐 각국으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는 거죠. 미코, 랩지노믹스 이런 바이오 헬스케어 쪽이 괜찮고 웰커론도 물론 있지만 EDGC 아무래도 코로나 국면에서 여전히 코로나와 관련된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리고 문제는 이런 종목들의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 오히려 이런 변동성 상태에서 깡통이 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그런 종목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래요. 케인지가 그랬나요? 주식은 미인대회와 같다. 미인대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지켜보는 종목들이 관심을 갖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발현되는 것이 거래대금, 거래대금 쪽으로 나오는 것 같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꼭 매매를 하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주목을 해봐야 되는 종목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Houruem Hourμε Hourweg Hour아 Hourweg Hour harden Hourits